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간장, 식초, 그 다음에 고추, 청이라 해야 되나? 고추청을 넣고 어수리 조금, 그 다음에 능개소마, 짠아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! 간장, 고추청, 간장 2개, 고추청 1개, 식초 1개 금방 먹을... 이거는 뭐 지금 그냥 바로 먹어도 맛있겠지? 음! 맛있다! 향이 좋구나! 우수리가 향이 좋구나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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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